다섯 번째 주제는 참 지금 불황기에 한국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을 해가지고 경제 전체에다 투입되는 노동시간 자체를 줄여가지고 불황을 더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많은데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이 정부가 잘못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은 우파정부 때 처음에 시작을 추진했습니다. 이채필 장관이라고 노동부 장관 때 대선을 1년 정도 앞둔 2012년 초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민주노총이 문제 삼은 것도 아니고 한국노총이 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노동부가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속으로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려나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일본 가서 일본의 노동기준법에 나왔는 거랑 실제 사례를 취재를 해서 한국에 보도도 했었는데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위원회에 가서 제가 토론자로 참여해서 거기 노동부 국장 무슨 학자들 다 참여하고 있는데 노사 양측 관계자들 일본의 사례를 얘기를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다 취재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도 안 온 상태에서 선거포개혁이 추진이 됐었는데 그게 몇 년입니까? 2012년입니다. 2012년. 그게 대선이 있던 해에요. 그때 노동부가 했던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이나 노사양계학자들이 쓴 논문을 제가 박사 논문을 국내외에 제가 박사 논문을 그걸로 썼으니까 그걸 한 수십 개 수백 개를 스크륜을 했는데 어떤 논문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나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그 당시에 근로시간을 11.5시간을 줄었습니다. 11.5시간. 10시간 플러스 10시간 주야 막교대를 하던 것을 8시간 플러스 9시간 해서 13시간을 줄은 거죠. 이게 11.5%인가래요. 퍼센트를 따지면. 그러면 일자리가 11.5%가 늘었느냐. 그러니까 주야 막교대를 갖다 주간년소 2교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간년소 2교대자라고. 11.5%를 줄였는데 일자리 신규 채용은 한 명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자본가는 어떻게 하냐면 설비를 교체합니다. 자본을 투입을 해서 생산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시간당 만약에 10대를 만들었던 것을 그때 노조하고 협의를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앞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다. 줄이니까 시간당 생산대수를 10세대로 높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휴게시간을 5분씩 줄이고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중간에 빠지는 시간을 10분씩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생산대수 천만대를 다 채우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하나도 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을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반가에 메꿀 수가 있는데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이라든가, 참여업체도. 이런 데는 결국은 기업이 문을 닫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부에서 고용을 더 창출해야 되는데 고용 창출해서 어떻게 이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고용의 오히려 거기 경쟁력을 상당히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기업의 생산성도 떨어질 뿐더러 설비를 교체할 능력이 안 되는 기업들 얘기입니다.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2012년에 그렇게 노동부 고급 관료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그런 가설을 믿은 건데 공부를 해보시니까 그런 논문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없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사례가 이게 중요합니다. 일본은 그럼 어떤 식으로 근로시간. 그러니까 일본은 폭스바겐이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데랑 바깥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걸 일본 정부가 묵인을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노동기준법 36협정이라 해서 36조에 그런 게 나옵니다. 노사가 합의를 하면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데는 제가 갔더니 노동기준법에는 월 45시간까지 연장관리를 할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연 360시간 할 수 있는 거를 노사 간에 합의해서 90시간 월 90시간 연 720시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고 시다지라든가 미쓰비시 이런 데 기업들은 많이 돌아다녀 왔는데 그런 데는 120시간까지도 127시간 해외 업무보고 이런 데는 새벽에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상당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제가 후생노동성 조사관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기업들이 장시간 노동을 규제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아니 기업들이 생산성 높이고 일자리 늘리게 되는데 왜 정부에서 제한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된 데는 외국 기업과의 어떤 경쟁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가 1985년에 프라자 합의 때 프라자 합의 때 미국 거고 프랑스 연구국을 독일해서 이렇게 5개 G5 국가가 회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가 엔화 약세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만이 아니고 레이버 덤핑 이 노동자들의 어떤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 너희도 근로시간을 줄여라고 미국 정부가 일본한테 압력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 당시에 G5가 일본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첫 번째 요인은 당신들이 엔화 엔젤을 가지고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당신들이 레이버 덤핑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일본의 장기 불황을 촉발했다는 아니 거기라는 건 이제 뭐 집적적인 건 이것저 엔화 강세고 장기 불황 그런데 중요한 경제학자 논문이 일본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고 그 당시에 거기에 같이 겹치긴 겹쳤지만 더 오히려 우선적인 요인은 그거에 있었겠죠 엔화 강세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 논문 가운데 하나가 그때 장기 불황을 촉발시킨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그렇게 논정한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게 G5에 의해서 요구를 했구나 그때 이제 일본 정부가 낙가선회 정부였었는데 그때 마에가 리포트라고 일본은행 총재가 위원장으로 해서 근로시간 단축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1987년서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주당 48시간인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여라 10시간을 8시간을 줄여라 이렇게 리포트 계획에 다 나왔었죠 그랬으면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줄었어요 그럼 실근로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근로시간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게 만약에 주 48시간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12시간이면 12시간 그래서 주 60시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40시간으로 줄이면 주 12시간이니까 52시간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노사관 합의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한 겁니다 연장근로를 그러니까 실근로시간은 별로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노사정위원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노동부 담당국장은 왜 나이 드신 분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 제가 50대 중반 100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갖다가 저녁이 있는 사안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몰고 가지 말고 이게 잘못하면 아침에 출근할 데가 없어 가지고 아침이 없는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기 저녁이 있는 사안 너무 합류가 하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지금 이렇게 일본이 지금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제 뭡니까 가로사가 이게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작년에 여기가 이제 개혁을 했어요 근로시간 개혁을 2018년이죠 재작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근로시간 진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줄인 게 얼마인지 압니까 월 100시간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월 100시간 월 100시간이면 우리가 주 12시간이니까 연장근로 할 수 있는 게 40 플러스 12로 해서 52시간이 주 12시간이어서 월로 한 사람은 이게 52시간이거든요 월로 한 사람은 근데 일본은 100시간입니다 100시간까지 가능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그래서 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2시간 마칠 수 있는 기간을 걔네는 1년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미국 연구는 뭐 5나라 다 1년인데 우리만 지금 노동계 반대로 다 3개월로 이걸 제한이 원래 한 달 하던 걸 3개월 간 아니 아니 원래 3개월입니다 우리는 3개월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주당 68시간까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주당 68시간 실근로 시간이 이거는 이제 52시간으로 줄었으면 16시간이 줄었는데 주당 이거를 갖다가 그 탄력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갖다가 그대로 3개월을 유지원 되는 거니 전 세계에 이런 노동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정도는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운동하는 노동계는 이런 거 양보하면 뭐 자기네 무슨 자존심이 이상하는지 뭐 노동권력이 무슨 기스가 나는지 굶는 수밖에 없겠네 너무나 경직적인 제도네 상당히 경직 그래 프랑스에서도 이제 근로 시간을 주당 39시간을 36시간으로 오브리 장관 때 이제 사회당 정부 때 1998년이죠 99년 이제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일자리가 70만 개가 생긴다고 했어요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다 해외로 막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거를 연장 근로 시간을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할 수 있는 그 한도를 그리고 이번에도 마크롱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 35시간 다시 선보겠다고 해서 지금 마크롱이 근로 시간까지도 이번에 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랫동안 노동 문제를 지켜본 분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 52시간이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골격을 유지를 하고 지금 작년 12월에 부랴부랴 해갖고 또 노사가 합의하면 뭐 특별 연장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작년 12월 거의 말쯤 돼서 했습니다 300인 이하를 올 1월에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도저히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바로 그걸 이제 정부가 보안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무슨 업무가 많거나 무슨 뭡니까 연구개발 업무 같은 데는 노사가 합의하면 뭐 이거를 64시간인가 뭐 까지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이제 저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1년 후에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없어질 거냐 이건 앞으로도 계속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oecd까지 가장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저 200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2400시간 뭐 뭐 이랬었는데 지금 한 2000시간 2000대 시간 초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 어떤 그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이제 차츰 차츰 줄어들고 있고 정부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선도하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필요 없이 계속 이 전역 있는 사업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고 또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는 근로시간을 통해서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업무가 넘칠 때는 좀 근로시간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줄어들고 이렇게 지금 저 코로나 같은 이러한 비상상황이 또 벌어지면 또 이거를 줄이고 해서 이거를 탄력적으로 이렇게 인력 운영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갖고서 충분히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노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탄력근로시간제 이게 이제 뭐 주 52시간을 넘치고 내리고 해서 뭐 주 52시간으로 마치는 기간을 3개월로 하지 말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기업들은 모든 게 이제 다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최소한의 그런 기준이나 한계를 정해 놓고 그 사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기 옛날하고 달라 갖고 지금 장시간 노동에 이렇게 시달리고 그러는 사업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이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 경영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이게 이제 유지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임금 삭감이 거의 안 될 겁니다 네 또 하나 아주 독일에 희한한 협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금속노조가 그걸 노사관 합의를 했는데 2003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 그때 일감이 막 쏟아지고 그런 게 언제냐면 그때는 하르츠 개혁하고 아젠다 2010 하고 나서 2003년 4년 그때쯤에 우리 지금 동구권으로 나가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고용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로시간 연장을 좀 해달라 근로시간 연장을 대신에 임금 인상은 없다 라고 이제 그 사용자 측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멘스가 그때 처음에 이제 패턴 교섭이라고 해서 거기 산별 교섭을 하지만 가장 먼저 이 대기업 같은 데 가장 먼저 앞장서 섭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규범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그때 지멘스가 사용자 측이랑 교섭을 했어요 근데 노조에서 팔팔 뛰죠 이게 안 된다 무슨 임금 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이 어딨냐 야 그러면 우리 저 헝가리로 나가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얼음장을 넣어서 이제 노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독일 노조가 상당히 경영 참여에 깊숙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의견만 게지르는 거지 그 자체를 결정으로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좋아 너네 회사 정 그렇다면 우리가 그건 받아들이겠다 회사 독일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이 다른 금속노조가 다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그 노사 간에 합의된 사업장이 제가 지금 기억 그건 한 70 몇 개인가 봤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다른 기업들이 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